안녕하세요. 10만 구독자 주식 유튜버 머니시그널입니다. 우선은 최근에 뉴스들을 보시면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테슬라의 주가인데요. 근래의 주가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올라갑니까? 최저점 찍고 화들짝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1월부터 개팔아가면서 시작했었던 매물대를 소화할 만큼의 급등이 나왔고 주가 회복을 위해서 테슬라 측에서 어떠한 승부수를 던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승부수를 던진 것은 바로 이 FSD라는 재료예요. 이게 또 오늘 핵심 내용이고 관련된 국내 주식을 말씀을 드릴 거고 단숨에 이런 식으로 폭등을 우리도 먹을 수 있는 타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럴 동안 30% 넘게 빠졌었는데 이때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얼마가 뛰었냐면 이 윗꼬리 자리가 18%예요. 종가가 15%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같이 이렇게 무거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10% 넘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기업 측에서 어떠한 재료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FS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이 FS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테슬라가 이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오토파일럿의 넥스트 레벨이 FSD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을 주가 견인의 재료로 쓰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종목들이 굉장히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었죠. 다시 한번 추세가 반등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불안할 거예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하면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죠. 우선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2023년 2월에도 이 FSD라는 기술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36만 대의 리콜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루 만에 5%가 급락하기도 했었던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디스카운트가 있죠. 안정성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나게 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성격이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우선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FSD에 대한 홍보를 냈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사진이 아니라 이 방송 매체에서 방영을 한 영상의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관영신화통신 그리고 중국 중앙텔레비전 등은 이 머스크 행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즉 방영했다라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은 뭐 MBC, SBS, KBS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걸 합니다. 라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준 셈이죠. 즉 중국 국가에서 이 테슬라의 FSD를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자율주행에 대한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중국에 가면서 중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1위 기업인 바이두와 같이 라인센스에 대한 합의를 맺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는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하면서 자율주행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땅에서는 그렇죠? 중국의 기업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바이두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득이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거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이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장이나 이렇게 같이 커질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이 FSD의 주행 데이터는요. 데이터베이스는요. 3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축적을 해놨습니다. 이게 다른 기업들이 없는 강점이에요. 테슬라만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 데이터가 테슬라의 1위 테슬라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바이두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 거리가 보면 1억 킬로미터가 넘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전에 문제가 되었었던 이런 사건 사고들 자율주행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자율주행이란 것은 결국에는 연산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당연히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테슬라는 지금 3만 5천 개의 수준의 엔비디아의 EH100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AI 가속기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이 수준을 8만 5천 개까지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게 올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테슬라가 기회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AI 가속기에 대한 신제품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B100이라든지 B200이라든지 H100보다 훨씬 더 좋은 AI 가속기를 시장에서 공개를 하면서 이 H100만 사던 경쟁사들의 눈을 조금 돌려놓은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H100에 대한 공급이 더 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자율주행 기술의 확보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AI의 향상에 어느 정도 이득을 챙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게 비아드인데요.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데 비아드가 최근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을 넘었습니다. 원래는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파는 기업이었는데 작년 3분기부터 이 빨간색이 비아드거든요. 비아드가 역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아드가 지금 자율주행 기술에 천억 위안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화로 따지자면 18조 8천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율주행 테마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당연히 자율주행 기술도 고착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비아드 같은 경우는 18조를 투자를 하면서 테슬라와 같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한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율주행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전선 종목도 굉장히 강하죠. 파죽지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이슈가 다 떨어지기 시작했고 차익실현도 나오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들이 또 퍼지기 시작할 것인데 그 다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하는 섹터는 이쪽 자율주행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여기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특히 센서 쪽의 기술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율주행차 센서 융합 기술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1위는 당연히 미국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센서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기술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카메라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센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선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들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4월 17일입니다. 수요일에 찍으면서 목요일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라고 했었던 게 됐겠죠. 샘CNS를 말씀드렸는데 샘CNS가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4월 18일에 15% 올랐죠. 마이너스 1%에서 15%까지 올랐죠. 한 거의 16% 정도 상승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4월 18일에 상승이 나왔고 영상을 찍었을 때는 4월 17일이에요. 하루 만에 입니다. 하루 만에 15% 6%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흐름을 보고 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이 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게는 일주일까지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폭등이 나와버리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4월 16일에 이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서는 제1전기공업이 있었어요. 제1전기공업도 주가가 이제 어제 상하가 나왔는데 말씀드렸을 때는 여기였습니다. 2거래일 은봉이 나왔죠.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은봉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그쵸? 이미 여기에서부터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이걸? 이거를 잠깐 볼게요. 인프라 관련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뚫어주고 있단 말이죠. 매도를 소화하고 지금 거래량이 꽤나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반등하면서 뚫어주려는 흐름조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엄청나게 세다는 것이고 잘 보시면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의 가격도 밑고리를 한번 체크해보면 결국에는 같은 높은 가격을 터치로 해줬으면 좋죠. 그런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라는 것은 이미 매도가 많이 털렸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는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캔들을 비교해드렸죠. 거래량이 꽤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종가라든지 고점을 체크를 해봤을 때 비슷한 위치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캔들보다 이 캔들이 매도가 적어요. 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게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쉬운데 이제 주민의 분들이 이런 부분을 찾기는 좀 힘들어서 제 영상 보시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 공유해 드린다 라는 거고 그리고 4월 15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워트를 말씀드렸었어요. 워트가 지금 보면은 4월 15일에 말씀드려서 4월 15일입니다. 4월 16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워트가 4월 16일에 바로 하루 만에 20% 올라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만에 또 쏴주는 녀석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꽤나 도움을 많이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저항 받을지 이런 부분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도 현금 장전하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오늘 투자하시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영상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좋은 종목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대화 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문자로 정보 공유 드렸죠. 우선은 펩트론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펩트론 따라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장중에 22%까지나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고 자 대화 제약을 9시 23분에 말씀드렸죠. 자 대화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제약이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무려 22%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는 금액은 엄청납니다. 자 YIK도 공유해드렸는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영상 말고도 실시간으로 제가 대화 제약 다음으로 공유해드렸던 게 YIK였어요. 이 9시 29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웨이퍼 테스트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한 수급이 또 장난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YIK가 그렇죠? 이렇게 쫙 양봉을 채워지는 상한가가 나왔고 매물대를 돌파하는 힘도 상당히 강합니다. 생각보다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상한가 잡으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수급을 분석하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여기서 성공 확률을 높이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신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런 식으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셔도 되고 구독 좋아요라든지 인증했습니다라든지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라든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 됩니다. 다만 구독했습니다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보시면 시간도 상관없어요. 7시, 4시, 3시, 2시 상관없으니까 지금 영상 본 이 찰나에 상단에 보이시는 0108-121-9478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구독했다고 인증을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남기시면 제가 다음 장 시작하기 전에 좋은 종목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주식시장이라는 게 9시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9시에 애기들을 학교 보내야 되는 이런 육아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서 맨날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동시효과창이 세력이 들어왔는지 개미가 들어왔는지 장 시작 전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서 상승하는 종목을 조금 더 높은 확률로 탐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직장인 분들이 계시거나 육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장 시작하자마자 9시에 매매를 할 수 없다면 제가 미리 드리는 이런 종목들 참고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010-8287-4623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메시지 보내시면서 꼭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답변이 안 오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그러시는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문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통신사에서는 자동으로 이것을 차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번호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서 30일 뒤에 다시 보내시길 바라겠고 이것도 이제 저는 시간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추천은 다른 번호 친구, 지인, 가족, 친척 핸드폰 번호 빌려가지고 다른 번호로 저한테 다시 한번 구독 제시도라고 구독 제시도라고 이렇게 보내시면 다시 보내셨구나라고 제가 체크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0108-121-9478 이 번호로 구독 제시도 이렇게 다시 한번 다른 번호로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당장 접근해봐야 하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슈어소프트테크 하이비전 시스템 옵트론텍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가 있는데 왜 이 종목들을 참고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6,500원이고요. 우선은 소프트웨어도 자동화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동화 기술을 검증하는 시스템 검증 플랫폼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뿐만 아니라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가 이번에 엑스포2024에서 현대차 그룹의 박태우 파트너장이 슈어소프트테크에 가가지고 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슈어소프트테크가 오토모티브 시험 검증 전문 솔루션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SDV 솔루션이 이 정도로 갖춰진 기업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SDV가 뭡니까? 그쵸? 이 자동차 플랫폼을 소프트웨어로 전환시키는 지금 현대차가 가장 밀고 있는 이 시프트 기술이죠. 그러니까 현대차와 슈어소프트테크의 이런 공급 계약조차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는 2023년 8월 기사예요. 모비젠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차량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율주행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행거리로서 얻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가는 8,000원이고요. 슈어소프트테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어소프트테크의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텔레그램에서는 미리 말씀을 드려놨었던 녀석인데 흐름이 아주 좋아요. 보면은 하방을 우선은 어떻게 돌파했냐면은 여기가 하방이죠.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이 지지 라인이라고 하죠. 이 하방을 어떻게 해줬냐면은 깨주면서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세가 강한 구간이에요.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종가를 이렇게 형성했고 여기에서 버티는 매물들이 결국에는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은 주가가 쫙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오죠. 자, 그런데 이 4월 30일 같은 경우에 갭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가 24%까지 올랐을 때 시초가가 얼마입니까? 5,740원. 매도가 정말로 강했던 가격이에요. 그렇죠? 시초가에 거래가 가장 활발합니다. 그런데 매도가 가장 강한 구간을 터치를 했어요.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물량을 전부 다 받아 먹고 올라갔어요. 24%까지 올라갔고 이 하방을 그러니까 한 번에 깨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윗거리를 보면은 윗거리도 사실상 매도가 정말 강한 구간을 터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서 박스권이 형성이 됐었던 박스권의 상단도 소화를 했습니다. 즉 이 박스권의 하단, 상단을 이 봉 하나가 다 소화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이 적어도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매도가 그만큼 지루한 흐름에 나올 수 있다. 불안감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보시면은 반대로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절대적인 캐파가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 거래량 없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힘을 팍 줄 수가 있다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은 슈어설프트 같은 경우가 지금 사모펀드의 매수가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공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주포가 힘을 연속적으로 주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슈어설프트가 이번에 매도가 더 많이 나왔어요. 오늘 거래에서는. 그런데 주가 자체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은 4%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힘이 강하구나라는 거죠. 매도가 많은데도 주가가 올라가버렸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원래 매도가 오고 매수가 오면은 주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보합으로 돼야 되죠. 0%가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완전히 반비례해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수의 주체가 지금은 힘이 강한 것이다. 그러니까 돌파가 쫙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확한은 8,000원입니다. 8,000원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요. 여기에서는 우선은 급락이 연속적으로 나왔고 터치가 된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지금 두 번의 매도가 쫙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상당히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한번 전량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더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7,100원 구간을 한번 1차로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슈어소프트 테크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거는 카메라 모듈을 지금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선은 폭스콘에도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고요. 여기 어디입니까? 폭스콘이 아이폰을, 애플의 핸드폰을 가장 많이 위탁 생산하는 파트너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미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의 퀄리티는 보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센서에도 지금 들어가는 3D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가는 28,000원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1봉이고요. 우선 주가가 최근에 많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쭉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잘 보면은 이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와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도 쭉 하락하다가 241선을 버티니까 주가가 바로 반등이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2평선을 지금도 딱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이 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흐름이 너무 좋은 게 쇼소프트테크랑 비슷한 흐름인데 밑고리가 나오면서 이전에 있는 급락을 상당히 많이 먹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매도가 약해졌으니까 거래량이 적은 채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비슷한 분석인데 이게 이제 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하이비젠 시스템이 급등이 나왔을 때를 한번 보면요. 어떤 식으로 주가가 형성이 됐냐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모습이 나와 있냐면 거래량이 그렇죠? 이렇게 추세가 줄어드는 흐름임에도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버리는 이런 상향 추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비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약하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주가가 올라 버린다라는 것인데 지금의 모습도 보면 상당히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매도가 약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두시면 수익이 꽤 크게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녀석이고 얘도 보면 급등전에는 노란색 선 아래에서 캔들이 형성이 됐다가 물량 모으고 올려버립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면 이제 노란색 선 아래에서 캔들이 물량을 모으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가격이 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을 5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분봉을 보시면은 이게 급락이 나왔었던 구간을 한번 수평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4월 30일 바로 직전 거래일에 갭 상승이 나왔다가 쭉 빠졌었던 흐름인데 이 구간을 지금 오늘 두 번이나 터치했어요. 즉 급락 구간에 터치가 짧아지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이 삼각 수련 패턴이 나왔죠. 이게 기술적 차트로 보더라도 급등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녀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가율은 올라버린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으로 보면은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주봉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주가가 이제는 반등을 해주려는 이런 시그널이 딱 나왔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살려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물을 잘 타서 우리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항가지는 28,000원이고요. 28,000원의 자리는 여기 위에 있는 은봉은 굉장히 강하겠죠. 여기는 피해야 합니다. 28,000원 최종 저항 가격이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더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24,500원 1차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옵트론택인데요. 사실상 재료만으로 봤을 때는 얘가 거의 대장격이에요. 우선 현재가는 4,475원이고요. 옵트론택이 삼성전기의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의 렌즈 유니트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삼성전기는 테슬라한테 카메라 모듈을 공급합니다. 즉, 옵트론의 제품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슈와 아주 적합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옵트론택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호재를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두셔라. 저항 가격은 6,000원입니다. 옵트론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택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은봉이에요. 오늘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아래 꼬리가 이제 4%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올려졌죠? 이게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봐요. 우선은 거래량도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는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는 성격이 역시나 강하다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퐁당퐁당하면서 주가를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란색 선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이 됐을 때 꽤나 반등이 크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베팅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녀석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옵트론택이 노란색 선을 계속해서 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딱 눌림목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여기가 사실상 매도가 강했잖아요. 장때 은봉이 나오면서 최저점까지 나왔었던 그런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에는 매물대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저점이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거래량이 꽤나 활발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지금 활발하게 털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한 돌파수급은 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5분봉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옵트론택을 5분봉으로 보시면은 장 초반에 급락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4% 쫙 빠졌다가 다시 이 매물대까지 올려줬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미 털기 이후에 다시 2차적으로 잔여 매물을 터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들이 엄청 붙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락을 시켜요. 그리고 원금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개미까지 물량을 던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통해서 세력들은 몸집을 키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녀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옵트론택 저항가는요. 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6,000원의 자리는 여기에서 이제 갭 하락이 좀 나오면서 많이 미끄러졌거든요. 저기는 꽤나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더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여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5,080원 5,080원 이제 1차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현재가는 3,070원이고요. 우선 벤츠에게 벤츠에게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의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기업들은 레이더, 카메라 이쪽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아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앞으로 자율주행을 늘려갈 때 국내의 이런 시스템 자율주행 레이더 시스템에 의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기업들이 구매를 했을 때 디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즉 HBM이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소프트웨어를 이제 보조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은 우리나라에 의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상당히 부과받을 수 있다. 무려 그렇죠? 지금 또 굉장히 고부가가치 자동차인 벤츠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감이 꽤나 클 수 있습니다. 자, 저항가는 3,750원이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봉차트입니다. 최근에 갭 상승이 좀 뚜렷하게 나왔는데 이게 테슬라 주가에 반응해서 그래요. 테슬라 미국 시장이 저녁에 시작되고 새벽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날인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갭 상승으로 쫙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흐름이 자율주행 종목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너무나 좋은 눌림목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갭 상승을 시키면서 소화했었던 자리 자체가 워낙에 저항이 강했던 자리예요. 그렇죠? 여기도 갭 상승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던 구간인데 결국에는 이 하방 추세를 굉장히 길게 그려줬기 때문에 매도세가 정말로 강한 구간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를 털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는 거래량이 달라요. 이전 대비해서 거의 2배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을 올려주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랑 지금 테슬라랑 손잡고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기술이 많이 올라오면서 또 테슬라 쪽에서 수혜를 굉장히 많이 얻었다.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 관련된 자율주행 종목들도 저는 곧 신고점을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런 흐름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에 비해서 주가는 반대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매도가 약해지니까 매수만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거겠죠. 원래라면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매수도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거래량이 아주 미쳐버린 것인데 그렇죠. 매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매수도 어느 정도 줄어들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향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10%가 나왔는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거래량이 앞으로 적어도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시장에 관심이 없어도 매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싸다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240일 선을 추세 돌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세가 이렇게 240일 선을 돌파하게 됐을 때 주가가 우상향을 크게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파동을 하나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가 딱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구간이 바로 저런 이유들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이때까지 없었던 또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또 보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종가 때 흐름이 아주 좋죠.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고 이제 돌파가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담백하게 짧게 봤고요. 저항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3,750원의 자리를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아직 터치를 한 번도 못 해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는 한번 조심하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더 짧게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3,350원도 저는 좋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3,350원 1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종은 3,75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전선 관련 중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위주로 말씀드리죠. 데이터 센터 즉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과 기업 간의 공급 계약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견줄만한 지금 재료가 저는 자율주행에 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데이터 센터는 하드웨어적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율주행이 소프트웨어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존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마구마구 유동시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이런 구두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율주행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어소프트테크의 하이비전 시스템 오프트론테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4분의 1씩 참고하시면서 4분할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몰빵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몰빵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분할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